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9일이구요. 현재 시각은 12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YG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122870입니다. 자 오늘 좀 다 그 YG엔터테인먼트가 어느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45,000원을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최근에 제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수와 함께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런 이유로 22평선을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45,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전 영상에서 제목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에서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45,000원을 명확하게 돌파는 하지 못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우리 실적 부분에서 지금 앨범 판매량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좀 증가라기보다는 회복이라고 해야겠죠. 이전에 2016년에 3,200억원 그리고 3,400억, 3,500억원 가량을 매출을 좀 내면서 영업이익들이 319억원, 242억원 정도의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이 다소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전망이 좀 괜찮은 상황이다. 추정치가 최근에 좀 악재가 좀 있었었죠. 우리 빅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뭐 2021년과 2022년에는 주가가 조금 실적이 다시 회복을 할 거다. 이때처럼 회복을 할 거다. 319억원, 439억원.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우리 2016년도, 17년도 주가를 보면은 이때 당시에 주가 흐름이 3만원에서 4만5천원 그리고 미리 선 반영이 됐다라고 이 부분이 미리 선 반영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보면은 6만원까지도 올라갔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6만원을 터치를 하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다. 왜냐면은 이번 연도의 실적 자체가 99억원으로 이전에 300억원 가량의 실적을 냈을 때는 아니었다. 라고 좀 추정치 자체가 좀 보면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느 정도 빅히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다. 엔터주. 빅히트로 인해서 엔터주들의 그런 수급이 좀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는 모습들. YG 플러스 블랙핑크도 막지 못한 주가 하락. 뭐 사실 지금 블랙핑크가 YG를 거의 뭐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앨범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 그 빅히트 공모 덕에 달궈진 엔터테인먼트. 이때 이제 그 여기 이제 엔터테인먼트 케이팝이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좀 올리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든 효과로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지수가 좀 상승하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거의 확실시되면서 지수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 모멘텀이라고 그럴까 투자 심리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 한안영이 해제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제기되면서 엔터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일단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뭐 지금 최근에 주가가 대부분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6만원 터치를 한 이후에 이때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앨범 판매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 부분. 좀 기대를 해봤는데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댓글이 좀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제가 뭐 전일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로 질문을 주셨어요. 대부분 아마 물려 계실 겁니다. YG 물려 있는데요. 물타기 단가가 얼마 구간인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마 대부분 이 종목에서 관심을 좀 가지셨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빅히트로 인한 투자 심리 회복 때문에 많이 가지고 계실 거거든요.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물려 계시는데 제가 일단 지금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투자 심리가 어찌 됐건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2평선을 돌파를 한 이후에 4만 5천원 부분을 명확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포인트냐. 그러니까 4만 5천원을 돌파를 하는지 명확하게 좀 살펴보고 돌파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때 물타기를 하셔도 그렇게 늦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4만 5천원을 돌파를 못해버리면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행보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면 기술적으로 짧게 대응을 잡는다면 우리 22평선을 좀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은 4만 5천원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살펴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기 22평선, 하단 부분에 바로 여기 22평선의 위치에 바로 위치에, 지지구간에서 위치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 22평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탈한다고 한다면 지지구간 이탈을 하기 때문에 4만원이나 여기 3만 8천원 부근, 3만 9천원 부근에 지지를 또 받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4만 5천원 부근, 상단 부분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4만 7천 5백원, 5만원 부근까지도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여기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향후 움직임이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저는 물론 4만 5천원 부근에서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인 강세, 5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서 이제 다시 YG에 대한 종목을 다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 5만원 부근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4만 5천원은 뚫어줘야 된다. 뚫어주고 조정을 받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또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5만원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4만 5천원 부근에서 돌파를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돌파를 한 이후에 61선에서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받을 때 반등 받을 때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여유롭게 확인하시면서 당장 오늘 당장 이걸 대응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주가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보면서 대응을 잡자.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대응을 좀 잡아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5만원입니다. 5만원대. 이 매물대의 상단. 여기 이 매물대의 상단 부분인 5만원. 4만 9천원. 이 부분이 목표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4만 5천원을 뚫는지 4만 5천원을 뚫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너무 이제 주가가 주점을 좀 받으면 하던 부분 4만원. 4만원대에서 지지가 좀 나와주는지 확인을 하고 좀 다시 돌파를 하는지 4만 지지 받은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4만 5천원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그러니까 바로 갈지 주점을 한 번 더 받고 갈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목표가라든지 대응을 좀 잡아드리는 거는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그런 말씀을 좀 잘 안 드리는 편입니다.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매매 결정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 좀 물려 계시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잡아가자. 저도 이제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 부분에서 매수를 대응을 잡으시면 될 것 같다. 아니면 주정을 받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주정을 받고 반대 흐름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대응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할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4만 5천 원 이 부분이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서 조급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잡으시면 된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셔서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 부분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11월 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하단 부분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계속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장전에 한 7시 40분부터는 장전에 뉴욕증시가 어떤 동향을 좀 보였는지 어떤 요인들로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부터는 하나솔루션 우 현재가 8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7,550원 손절가 8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젠큐릭스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시 3분에 휴머시스 현재가 19,0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목표가가 11,200원 손절가가 10,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면서 1차 목표가 달성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은 보유 중이다. 수익 종목은 휴머시스 보유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차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수익이 어떤 종목이 났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리딩을 도와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계속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들어오셔서 게시판으로 리딩을 받으시면서 종목 추천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메일은 아니고 저희가 매매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단 부분에 여기 물회 추천 종목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안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물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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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